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이래 기출문제의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목 재료역학부터 봅니다. 문제 1번. 지름이 50mm, 길이가 50mm, 지름 16mm의 균일한 강봉의 양끝에 12kN의 축방향 하중이 작용하여 길이는 300μm가 증가하였고 길이가 300μm 증가하였고 지름은 24μm가 감소하였다 그랬어요. 이 선형 탄성 거동하는 봉재료의 포화송비는 얼마냐 그랬어요. 포화송비, 뮤는 입실론 분의 입실론 다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기에 앞서 기본 개념 잡고 공식을 거의 7, 80% 이상은 공식을 암기한 이런 상태에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화송비, 뮤는 입실론 분의 입실론 다시, 입실론은 L분의 델타죠. L분의 델타. 종방향의 길이 분의 종방향의 변형량. 그리고 봉입니다. 지금 봉이에요. 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입실론 다시는 횡방향의 원래의 길이 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횡방향의 변형량. 델타다시로 표현했습니다. 델타다시는 횡방향의 변형량, 델타는 종방향의 변형량, L은 종방향의 길이, D는 횡방향의 원래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종방향으로 12kN의 축하중이 걸렸어요. 축방향이 종방향이다. 이렇게 봤죠. 그러면 델타는 300,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T 16mm, L은 500mm 곱하기 델타다시는 20.4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량은 델타는 델타다시는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의 단위로 대입을 시켰고 그리고 종방향의 원래 길이와 횡방향의 원래 길이는 밀리미터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포화성의 비는 무차원입니다. 단위는 없죠. 단위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기본 공식은 시험지 옆에 공식을 적어주고 나머지는 이런 숫자들은 계산기 바로 눌러줘야죠. 이렇게 500 곱하기 2.4 나누기 300 나누기 16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25로 떨어집니다. 0.25로 떨어져서 답은 2번, 2번이 됩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지름 20mm인 구리학군봉에 30kN의 축방향 인장하중이 작용할 때 최적 변형률은 얼마인가? 세로탄성 계수, 포화성의 비가 좋아졌어요. epsilon v는 epsilon의 1-2무 표현식을 적용을 시키면 되죠. epsilon은 2분의 sigma, 포화성의 비, 후크의 법칙 적용을 시킵니다. sigma이니까 2 epsilon이니까 epsilon은 2분의 sigma 이렇게 해서 1-2무 적용시키죠. 이렇게. sigma는 a분의 p입니다. a분의 p 나누기 종탄성 계수의 1-2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 식에다 적용시켜서 문제 풀어야죠. 면적은 지름이 20mm입니다. 4분의 5d제곱. 단위는 mm로 맞추겠습니다. 20의 제곱, 4분의 5d제곱. 면적 a, 4분의 5d제곱. 단위는 길이 단위는 mm로 맞추고, 종탄성 계수 100기가 파스칼입니다. 100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메가 파스칼이죠. 기가 파스칼을 메가 파스칼로 고치면 곱하기 10의 3승만 해주면 돼요. 그럼 뉴턴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메타로 다 대입시키든가. 0.02 제곱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해서 길이 단위를 다 메타로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곱하기 p 하중은 30kg뉴턴. 30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으로 적용시키고요. 1-2 곱하기 μ가 0.3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최적변용률 계산이 돼요. 종변용률이나 최적변용률이나 단위는 무차원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눌러주면 0.00038에서 답이 4번으로 나오죠. 문제 3번을 봅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 단면봉이 100kg뉴턴의 압축하중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압축하중을 받고 있어요. 제로의 경사단면 zz, z 단면, 횡단면에 대해서 지금 30도 경사져 있죠. 30도, 30도 경사져 있습니다. 수직응력 σn과, 즉 수직응력은 지금 압축응력이 됩니다. 압축하중 p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zz 경사단면에 발생하는 법선하중은 압축하중이 될, 압축응력이 될 겁니다. 압축응력, 그리고 전달응력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τn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줬죠. 이렇게 각각 몇 메가파스칼인가 그랬어요. 법선응력 σn은 σx의 cos²θ, cos²θ, τn은 2분의 σx의 sin²θ였죠. 이렇게 이축응력, 이축응력에서 표현이 됩니다. 전달응력의 방향은, 전달응력의 방향은 윗방향으로 보면 되죠. 압축응력이니까, σn이 압축응력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될 거고. 그래서 σn을 구합니다. σn은 σx, a분의 b, 4분의 pi 곱하기 d제곱 들어갑니다. 면적 줬네요, 그렇죠? 면적 줬어요. 면적 줬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죠. 1000mm 제곱, 하중은 10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이에요. 곱하기 cos, 30도 들어가야죠. 30도의 제곱. 계산하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떨어집니다. 압축응력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σn은 2분의 1000분의 1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sin 2세타, sin 곱하기 세타가 30도니까 60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계산하면 역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σn을 구하면 75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75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해서 3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τn을 굳이 구할 필요 없죠. σn만 구하고, σn만 구하고, 답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굳이 τn까지 구해서, 구해서 답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75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떨어지는데, 75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에 해당되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3번밖에 없으니까 3번, 답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이런 거 풀면 돼. 시간은 한정돼 있고, 여러분들이 20문제 다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합격할 정도만 풀고 넘어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로 한 점수 이상 풀었다 싶으면, 시간 관계상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